기술개요. 광원에 의한 빛이 도파로를 통해 탐침의 끝단부로 제공되어 전기적인 회로 구성이 없어 전자기장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하향발광 방식의 광원이 도파로에 커플링된 마이크로 탐침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마이크로 탐침. 기술의 차별성. 전자기장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이크로 탐침을 제공하는 효과. 설계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생산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효과. 활용 분야. 의학 분야 광유전학 분야 신경세포 분야.